저요? 저는 지금 모든 게 신경 쓰이고 아! 모든 게야? 우와! 우와! 근데 우리 아까 즐기기로 했잖아요 신경 쓰게 되면 네 근데 머리를 비워야겠어요 근데 연습한 게 있으니까 우리 진짜 즐기기로 해요 응 지금 즐길 수 있어요 노래나 춤이나 깊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이걸 듣고 있는 사실을 깊게 생각하면 그게 표정이 들어가서 모르는 거죠?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아 귀여워! 아 귀여워! 다 너무 예쁘잖아 아이고 귀여워라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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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! 어머! 너무 예뻐! 아니 모멍이 없어! 모멍이!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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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온다! 나왔어! 나왔어! 제발! 우와! 와! 밀리터리 입었다? 작정한 거예요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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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예쁘다! 대박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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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박이야! 완전 연예인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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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중력 중이야!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방송에 나가는 건가? 그쵸? 마이크 있으니까! 그러면 방금 우리 저기서 생시한 것도 다! 저기서 생시한 것도! 저기서 생시한 것도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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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떡해! 내... 아니, 콧구멍 벌리지 말고 해! 다들 깜짝 놀랄 거야, 진짜!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야! 나 지금 너무 긴장되거든! 나 갑자기 너무,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! 아니, 긴장하지 맙시다! 아니, 긴장하지 않나요! 긴장하지 않나요! 첫 번째 진심으로 삼성자마자 콧돔 기상 캠페게원 구성 아이카 야시아 1차 타이밍 3차 타이밍 1차 타이밍 3차 타이밍 1차 타이밍 1차 타이밍 1차 타이밍 10차 타이밍